이만감이 남은 최고의 스타 A급 여배우를 꿈꾸는 그녀 그녀의 이름은 김진옥 저는 개그우먼이 아닙니다 저는 개성파 여배우를 꿈꾸는 모태배우 김진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MC 나비석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때는 얼마 전 촬영 때 저는 오빠에게 다가가 오빠 진짜 하얘탈 닮았어요 라고 말했고 오빠는 그런 저에게 야 너도 우리과야 라며 저의 이 고급스러운 외모 비난했습니다 오늘 고급스러워 그리고 오빠는 매번 녹화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는데 그날도 역시 오 신은아 야 오늘 야 독들아기 예쁜데 어? 야 아라 귀엽다 라며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견냈습니다 드디어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국민 MC 희석오빠는 저를 위해 야 진옥이 오늘 진짜 예쁘다 옷이 어? 어떻게? 정말 엄마? 상처를 받아 우울해 했었고 그런 저에게 오빠는 야 진옥이 머리 야 아저씨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진티 기티도 못 알아보는 국민 MC 남이석은 똑바로 들으라 SNS를 보니 오빠 딸도 오빠랑 쏙 빼닮았던데 그러면 오빠 딸도 오리까냐 왜